안녕하세요 김병원입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VI를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상을 찍으면서 VI보다는 나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나노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쉽거든요. 나노의 경우 설명이 없어도 실행하면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지만 VI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터미널에서 문서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서의 양이 많다면 처음부터 터미널에서 모든 문서 및 명령어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윈도우가 지원되는 환경에서 텍스트 에디터를 사용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간단히 편집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막스라는 에디터도 있었는데요. VI와 함께 텍스트 에디터로 많이 사용했던 툴입니다. VI도 그렇지만 기능이 정말 많았던 툴인데요. 이렇게 유명한 툴은 익숙해지기까지는 없지만 익숙해지면 편리하긴 합니다. 단 터미널 환경에서 상황이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막스는 많이 잊혀졌고요. VI 또한 나노보다 장점이 많이 있는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VI의 가장 큰 문제는 입력 모드에서 화살표로 이동이 안 되는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크게 당황하실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화살표를 누르고 있고요. 이게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드릴 겁니다. VI를 시작하는 건요. VI를 치고요.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VI를 처음 시작하면 명령 모드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I키를 누르면 입력 모드로 변하는데요. 입력 모드에서 다시 명령 모드로 전화하려면 ESC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사용하는데 몰라서는 안 되는 사항을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실행 후 종료하는 명령은 콜론하고 Q입니다. 콜론하고 W, Q는 저장하고 종료고요. Q 느낌표는 저장하지 않고 강제 종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I를 입력하면 입력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편집 후에 저장 후 종료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 입력 모드를 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입니다. 현재 커서의 다음 문장부터 입력 모드를 실행하는 겁니다. W, Q로 해서 저장 후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알아두면 유용한 몇 개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명령 모드에서 X는 커서가 있는 문자를 삭제합니다. D, D는 한 줄을 삭제하는 거고요. U는 마지막으로 실행했던 명령을 취소합니다. 검색은 슬래시하고 단어를 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슬래시해서 엔터를 누르면 다시 이전에 검색했던 단어를 찾게 되고요. 물음표를 하게 되면 위로 찾는 겁니다. 파일의 끝에 도달았으면 다시 이제 순환해가지고 검색하게 되고요. 숫자를 입력하고요. 대문자 G를 누르면 해당 라인으로 이동하는 명령입니다. 콜론하고 셋 넘버나 혹은 콜론하고 S인 NU라고 하면 이 왼쪽에 라인 번호까지 출력이 되죠. 그래가지고 200 대문자 G를 하게 되면 200 라인으로 커서가 움직이죠. 이 외에 매크로 기능치와 정규 표현식, 셀 명령어 실행, 자동되어 쓰기 등 에디터에 필요한 설정 및 기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기능들 중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및 명령어 키를 프리젠테이션에 정리해서 소개시켜 주려고 했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스크립트를 짤수록 지금은 나노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내용을 익히려면 따로 공부해야 되고 손에도 익어야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